자 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 그 8월 4일 서울 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울 권역 등 수도권에 확대 발표를 한 이유는 기존의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주택이 모자라다 그래서 서울 권역 등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한 것이죠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주택자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용은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똑같은 내용이 3번씩 반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추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추진 배경 공급 방안 설명할 필요 없고요 자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이건 거의 다 청약이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한데 이거는 조합원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사실은 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약에 대해서 당첨받는 거니까 근데 조합원이 되는 것은 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죠 자본이 있고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무주택자와 투자자가 전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공급 방안으로서는 기본 방향으로 총 26만 2천호를 추가 공급을 추진을 하는데요 신규 공급으로 13만 2천호 공공분양 사전 청약 6만호 기발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13만 2천호 신규 공급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신규 택지 발굴 3.3만호 그리고 용적률을 상향한 고밀화 방법으로 2.4만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 지금 신규 택지랑 일반 분양 또는 무주택자를 위한 것보다 정비 사업으로서 늘리는 게 7만호나 돼요 신규 공급 13만 2천호 중에 정비 사업으로 늘리는 게 7만호라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소유자가 갖고 있는 택지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갖고 있는 사업에 의해서 더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4가지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오늘 공급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 규제 완화 등은 5천호밖에 안 되니까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할 것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대한 내용이 신규 택지 3.3만호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지도를 보고 파악을 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1번부터 태능 CC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지금 나와 있어요 쭉 지금 나와 있어 18번까지 거여동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확인하면 되고요 이거는 1번이 뭐다 2번이 뭐다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치를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1번 신규 택지로 3.3만호 서울에 또는 수도권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서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위치에 이번에는 3.3만호가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사업 고미라 해서 2.4만호 하는 건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이 2만호 정도 되고 나머지 4천호가 서울의료원이랑 용산정비창인데 전에 용산정비창 한번 발표하면서 용산 부동산이 한번 들썩거렸죠 근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림을 뺀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 위치도 및 조감도만 이번 발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비창은 아예 그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랬는지 좀 의도가 이상하고요 여하튼 간에 서울에서 지금 용적률로 상향하는 부분은 서울의료원이나 정비창이다 기존 정비창이 8천호였는데 1만호를 건설하겠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7만호예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인데 획기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공공이 자금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고 공공관리하는 부분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는데 이건 조합 등이 선택 가능한 거고 강제조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갈 수도 있고 조합이 유리하면 이런 것들 중에 선택해서 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거죠 획기적인 공급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강화 7만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두 배로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층수는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층수 완화를 기존 서울시에서는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50층까지 층수 허용을 한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동강거리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면 층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쾌적성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지역에 이렇게 올릴 수는 없어요 50층을 서울시라는 것은 서울시는 이런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도 하고 있지만 도시의 전반적인 스카이라인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층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업지역이 인접해 있는 재건축 구역, 재개발 구역이나 아니면은 한강변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은 갑자기 이렇게 됐다 뚝 떨어지고 이런 게 없어요 쭉 연결이 되는 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계획적인 스카이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랑 상담하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 지금 방송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의 방향들을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용적률을 기존의 250%인데 250%를 올려주고 이 중에 1분의 1을 기부채납 및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분양이 원래는 250%였는데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250%를 더 분양할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한 혜택을 받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 용적률이 250%에서 500%로 올려줬는데 그럼 250%가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 125%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형식이고 사실상 그러면은 나눠가지는 거예요 500%로 올려줄 테니까 250%를 더해줄 테니까는 120%는 SH가 가져가고 125%는 조합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존 용적률에서 조합은 125%의 이득을 보는 것이고 기존의 높이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밀 개발로 인해서 좀 동강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빽빽하게 지어져서 나중에는 가치가 없어지지 않느냐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50층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조합원들은 125%의 추가적인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디가 될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조합원들은 이득이 발생을 하죠 추가적인 125%를 더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득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투기 방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중에서 투기 방지에 대해서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은 이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 등을 하겠다 이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라고 반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세 번째 얘기인데 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은 뭐냐면 신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 해제 구역에도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을 신규 재정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그 전에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5월 달에 발표한 것에 재개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자 저소득층 조합원 분담금을 대납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조합원이지만은 저소득이면은 LHSH가 분담금을 대납한 다음에 10년간 공유하고 그리고 무주택자만 적용하고 조건은 무주택자 다른 주택이 없이 적용하고 60제곱미터 24평 받으면은 조합원이 10년 거주 처분할 때 둘이 공유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추가 분담금은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60제곱미터 24평을 받으면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0.5만호 공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5천 세대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론 생각해봐야 될 문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공급을 위한 공급 대책인지 아니면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공급 대책인지 지금 성남 민심과 가격이 자 이 26만호 건설로 잠재워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26만호 건설하면 주택 지금 무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다 평온해집니까 나머지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공간과 또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런 기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추가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26만호 서울에 인근에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주택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한테 공급이 된 건 아니고 나머지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먼저 청약이 시작될 텐데 서울에 지금 26만호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3기 신도시 청약 당첨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참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훨씬 더 좋은 곳에 26만호가 생기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유유부지를 개발을 한다 그동안은 왜 못했는지 이제는 가능한지 이 유유부지랑 체비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요 이 도시를 개발을 할 때 항상 유유지를 두게 돼 있어요 체비지 그야말로 비축을 하고 있는 토지예요 이거는 뭐냐면 도시 개발을 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고 도시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능이 또 생길까 봐 이렇게 한꺼번에 도시를 개발을 안 하고 항상 체비지를 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와서 개발하는 게 공공임대주택이다 참 저는 이제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여태까지 정부가 비축해놨던 토지에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한다 참 이번 정부가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의 의지대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여러분들 아까 재개발에 대해서 7만호 공급하는 데에 대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하고 좀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진짜 무주택자들도 청약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어디가 투자를 해야 될지 또 지금 막 눈에 보이고 또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희랑 투자 같이 의논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